나 만나러 온 거야? 선아야. 어. 우리... 이혼하자. 지금 장난해? 어? 무슨 그런 얘기 성모 마리아님 앞에서 해? 아니, 나는... 당신 저번에 나한테 무릎 꿇고 빌었지? 잘못했다고. 제발 용서해 달라고. 그리고 어떻게 했어? 다신 나 아프게 안 한다고. 정말로 미안하다고, 정말로 사랑한다고.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어, 안 했어? 했어. 그래서 내가 뭘 했어? 정말이냐고. 그럼 나도 정말로 이혼 안 해준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, 안 했어? 했어. 근데 지금 누구 앞에서 헛소리야! 까불고 있어! 야! 강성아! 아! 나 진짜... 승희야, 내 말 좀 들어봐, 어? 이거 다 널 왜 한 거라니까? 아, 그냥 이혼하자. 아... 이혼 좀 하자고! 한 번만 더 말해. 그랬다간 나한테 죽는다. 안 그래도 난... 죽어.